백일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. 아직도 열 명이 넘는 숫자들이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고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난 것을 외대한 원인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요. 단순히 박균의 정선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만은 아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러한 구절을 하지 않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왜 해경부는 세월호에 돌아가서 구조를 못했을까 또 구조를 하겠다고 하는 여러 도롱들을 막으며 방해했을까 왜 박근혜 정권은 특박부 재정을 만드는데 그렇게 비협조적 정보가 아닌 그걸 막고 있는가 왜 유병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겪고 흘리게 했는가 여러 가지가 해명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정권은 왜 이 배가 깔아앉게 됐고 그 배를 깔아앉게 된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혹시나 박근혜 정권이 한 장 한 마라 더 나아가서 이 배를 깔아앉게 된 것만 되는 그리고 시청자가 나와서는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들의 정권 연장을 위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수정시켜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 점은 우리가 곧 파헤쳐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특별법을 개별하여 기소 또 수사 그리고 당사자의 책임을 벗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 회사모 엄마님들께 저 개발한 아빠들 중에 합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끝에까지 균형이 되고 이러한 정권을 언젠가는 밖으로 우리 전 우리나라가 국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부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아가자고 합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. 그때까지 여러분 키우지 마시고요. 새벽이 오기 전에가 제일 깜깜하다고 하시는 얘기도 있습니다.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힘드시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